언니한테 배워! 이왕해. 엑스 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라고. 하. 이엑스. 응. 육. 마이너스. 하. 진짜. 아. 확실해? 야. 병신아. 옆으로 넘기만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? 안 했어? 했어요. 아. 몇 번을 얘기해? 몇 번을? 닭 있냐? 닭 대가리 있냐? 이거 종결자리 문제야. 이것도 종결일락기 문제. 아무리 덜 대가리라도 길어지어도 돼. 이것도 하나만 뿐이야. 아. 넌 자세부터 굴러 먹었어. 메사가 장난이야. 진지한 데가 없어 사람이. 눈깔이 맨날 이리멍텅해가지고. 하. 질환한다 질환해.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. 집중을. 아.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인생이 그렇게 쉽냐? 사냥개 만만한 거 같아? 너머피. 붙인 거. 머리. 이거 왜 달고 다니냐? 평소에 디라이 할 때만 쓰지 말고 공부할 때도 좀 써.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. 아무리 덜 대가리라도 외워 손을 일리 보다 나.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. 넌이나 외워. 알았어? 아우. 이 닭 대가리야. 진짜. 가슴 아파 진짜. 아하하하하하. 조금 면카가 지 언니한테 철 땐 비오. 나. 독서실 다닐 거야.